대학 무전공 선발에 관해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부 출입하는 황대훈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황대훈 기자 우선 교육부가 무전공 선발이 이렇게 강조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2주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 언론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앞으로는 융합형 인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전공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질 거다 이런 말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대학 입학 정원의 30%는 무전공 선발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게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걸로는 처음이었거든요. 올해 초에 정책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수도권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는 20%, 내년에는 25%까지 무전공으로 학생을 뽑아야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대학들이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 지원금이 반토막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의무하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거고요. 급기야 전국의 입문대 학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생 확대 방침이 기초 학문을 붕괴시킬 것이다 라면서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 상황이거든요. 하필 그날이 교육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무화는 안 하겠다. 그렇다고 무전공 선발 확대를 접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 안 한다 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발표 보면 무전공 선발 도입하지 않아도 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도입을 하면 가산점을 더 주는 방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이쪽이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를 한 거고요. 무전공 선발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대나 사범대를 제외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자율성을 좀 크게 주는 유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광역 모집이라고 보통 학부제라고 하는 건데 입학할 때 선택했던 계열이나 단과대 안에서 학과를 고르는 걸 말합니다. 조금 작은 자율성을 주는 방식이죠. 대학 때는 이렇게 큰 유형과 작은 유형 두 가지를 섞어서 정원의 25%까지 단계적으로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큰 자율성을 주는 방식의 비율이 높아야 최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점을 받으면 인센티브 등급이 최대 두 단계까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센티브 등급이 높아질수록 지원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두 단계가 높아지면 몇십억씩 차이가 나버리게 됩니다. 의무화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학들 입장에서는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압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도 모든 대학들이 다 가산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 51개 대학교, 거점 국립대와 국가중심대학 22개 대학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들에게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대학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화는 아니지만 가산점에 따라서 생기는 혜택의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결국 사실상 의무화 아니냐 이런 비판도 조금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들한테 선택권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원 체계를 대학이 잘 만들어야 무전공 선발 도입에 효과가 생기는 건데 지금 이 속도가 너무 급하다. 대학들이 내실을 좀 괜찮게 갖출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총장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전공 선발을 하고 있는 대학이든 안 하고 있는 대학이든 응답한 대학들의 77%가 대다수가 무전공 선발을 도입을 했거나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내실을 갖출 수 있겠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무전공 선발을 도입했을 때 가장 크게 우려됐던 점이 인기학과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은 기초학문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우려였는데요. 이번 교육부 대책에서는 이런 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화려한 말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로 보완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대기업 총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대학 총장들이 한 200개 가까이 모여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권위문도 채택을 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학문의 벽을 허무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부작용 우려 줄일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황대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endpoint은 아멘